ㄱ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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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ㄲ ㄱ ㄲ 야생 코끼리야 야생 코끼리 잠깐만 진짜 커 아, 근데 혼자서 이렇게 모래로 샤워를 하네요, 뜨거워서. 신기하다. 3시간여의 노력 끝에 드디어 야생 코끼리 서식지 확인. 우리는 지금 시간이, 시간이 됐으니까 지금 딱 출발해서 거기 가서 나무 위에다가 기지 직후 거기에서 또 밤새도록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두워져야 얘네들이 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사전 답사 때 여기 스태프들이 딱 왔을 때 저쪽 이 강 건너편 저쪽 부근에서 봤다고 하거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나무 위에다 집을 져야 되잖아. 간단하게 상판을 좀 깔아야 되잖아. 동물만, 로그랑이만 못 올라오면 되니까. 못 올라오고 우리 위에 그냥 앉아 있을 정도만 되는 거니까. 출발하시죠. 빨리 가자. 바르디아 왕국의 최후옥보식자, 벵갈호랑이. 네팔을 비롯해 인도, 방글란데시 등지에 주로 서식하고 있는 벵갈호랑이는 사슴, 원숭이, 멧돼지 등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맹수의 제왕인데요. 현재 바르디아에는 10여 마리 정도만이 남아있지만 수많은 야생동물들에게는 영원히 피하고 싶은 공포의 제왕 그 자체입니다. 병만족이 생존하는 것도 있었지만 시청자들한테 가이드 역할이 돼서 많은 동물들을 소개해 주는 일도 했잖아요. 우리도 보면서 너무 신기했고 그걸 또 대리만족 하시라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찍었고 누가 이런 경험을 해봐요. 이 기회가 아니네요. 2년여 동안의 정글 생존을 통해 병만족이 직접 마주했던 수많은 야생동물들. 그리고 오늘 범위사슬의 최상위 보식자를 만나러 갑니다. 나 해지기 전까지만 완성을 하면 돼요. 해지기 전까지. 7시에 지지 않아요. 이거 참 호랑이를 만나라고 해야 할지 만나지 말라고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중간에 풀이 미어졌는데 다 동물들이 지나간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 사이사이로 다 지나다닌 거야. 사람이 낸 게 더 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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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호랑이가 땅을 이렇게 긁은 자국이래요. 호랑이 소변 영역 표시한다. 아니 그거. 배설물 왜. 썩은 냄새. 지린내. 호랑이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건가. 우리 영역이다. 우리 호랑이는 영역이 좋은 거야. 우리 영역을 갈아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역을 위해 고소하는 수박입니다. 우리 영역을 가지러갈 것입니다. 우리 영역을 위해 그녀가 손을 위해서는 수행가 공격에 오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역을 정부가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우려하기 위해서. 우리 영역이 정할 수행하기 때문이 아닐 맞습니다 우리 영역을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영역을 다 하 В Wildlife 사이에게도 관롬해도 되고 우리 영역이 페어로는 고소설을sprayouth. 아 아 아 아 아